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날이 참 제 수요일 같지 않았나요? 하루 종일 비 오고 또 눈이 오고 오늘 또 제 수요일이라 또 이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사순 시기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가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기보다는 오늘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마에다가 벌써 아침에 미국 사람들은 이미 벌써 재의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르고 다녔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새벽에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에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아침에 꼭 하실 분들은 미국 본당에서 한 것 같고 본당에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오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강론했으면 할까 이러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네요 퀴즈 짜증내는 분도 있겠지만 나쁜 거 아니니까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 우리가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나는 늘 당신과 함께하는 애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최고의 비서이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뭔지 맞추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구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벌써 아시는 분은 고개 끄덕이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은 나의 명령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정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대충 맞추실 분 계세요? 무슨 감이 오시는 분이 오시는군요 당신은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손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십시오 나를 소중하게 연습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연습시킨다면 나는 당신에게 성공이라는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나에게 지배당한다면 당신은 실패하는 아픈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합니다 뭘까요? 습관 내용을 보면 그렇죠 나를 잘 이어가라고 했고 자동적으로 나를 이끌기도 하고 나를 실패로 이끌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만 연습하면 성공하지요 그리고 지배당하면 실패합니다 습관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사순식에 문득 했어요 우리 습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죠 습관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인생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겁니다 사순식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가 과연 좋은 습관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던가 나는 가족 안에서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습관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이 있게 사순식을 보내면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행동이 어떤 습관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는가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너무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이 습관적인 행동들, 습관적인 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습관적으로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던가 아니면 불행을 주고 있었던가 행복함을 주고 있었나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주고 있었나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과연 어땠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내 가족들에게 어땠는가 나를 보고 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보고 행복하게 웃는가 정말 이 습관들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바뀌지 않는 나의 습관적인 말과 행동들 때문에 과연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 정말 이번 사순 시기 때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순 시기만큼 내 말과 행동들이 과연 신하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얼마만큼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들이 다가가고 있었던가 어떤 습관을 갖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있게 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드디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을 주었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행복을 주었는가 알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을 주었다면 더 좋게 발전시키는 것이고 고통을 주었다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바로 그런 좋은 기회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의 시기라는 거죠 이럴 수 있도록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정말 나는 얼마나 어떠한 습관을 갖고 살았는가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있지요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볼 겁니다 내 말과 행동들이 정말 좋은 습관들이 있는지 정말 나쁜 것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저도 들여다볼 테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정말 내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순 시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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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